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 검증을 시작했다라는 보도인데요. 한동훈이 총선에 출마하거나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부인의 봉사사진도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 강남으로 출마하는 것도 모양이 안 살고 또 험지로 가서 낙선하면 한동훈 끝날 텐데 마땅한 지역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이때 왜 출마하려고 하는 걸까요? 한동훈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또는 비대위원장을 만든다면 윤석열의 명령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될 건데요. 왜 그러냐. 이준석이 좀 뜨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뭐 띄워주고 있죠.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윤석열도 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맨날 코드를 맞추고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준석 뭐 하나 가서 페이스북도 보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준석이 뜨는 건 너무 싫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적개심이 강한데 이준석에 대해서. 그럴 때 이준석을 누를 수 있는 대악마가 누굴까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빅매치? 네. 빅매치. 한동훈이가 나가서 좀 이준석하고 붙으면 어떨까 차기 대권주자로 이준석이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는 그래서 한동훈이를 띄워서 차기 대권주자로 띄워서 이준석과 싸우게 한다고 또 이준석이 너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대악마로서도 그리고 자기가 뭐 잘 되면 그러다 잘 되면 정권 재창출 때 한동훈을 시킨다든가 자기 꼬부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안전도 보장받고 이런 것까지 계산했을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윤석열이가 자기도 자기보다 더 한 인간인데 더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 계산을 못했다는 게 문제죠. 윤석열 놔두면 한동훈이 우리 다음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다음 대선. 지금 다음 대선 후보로 막 여론조사하면 이익이 나오더라고요. 한동훈이. 요즘에 같이 셀카 찍고 사람들이랑 아주 웃기고 있어요. 정말 보도 보면 놀랬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보세요. 윤석열을 날려요. 날려도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동훈 띄워요. 국지민당 리더로. 이쪽에 또 신당으로 이준석 띄워요. 또 필요한 보수당 중 하나 더 띄워요. 이래서 이 그룹을 연합시켜요. 보수으로. 그중에 나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죠.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핵심은 세 그룹을 띄우는 게 어차피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척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 연합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아도 사실 대선 후보나 이런 걸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코스가 무조건 밟아야 되는 코스는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지금 위험 리스크가 큰 자리인데 굳이 출마하려고 하는 건 누가 시켜서도 있겠지만 한동후도 지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시키면 하고 싶어지죠. 아. 자기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네. 명령을 받으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뼈다귀 던져주면 이제 막 말 말 말 말.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나오면 또 그것도 혼돈이겠어요. 정국이. 뭐 볼만할 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코미디. 네. 한동훈이 말을 어떻게 더 깜죽거리게 하고 그거를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심해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인물 하나하나에 너무 천착하면 안 돼요. 이준석이 뭐 엄청 뛰어난 인물이라서 이렇게 떴어요. 다 떼어주는 세력이 있고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뜨는 거고 한동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 그것은 뭐냐. 보수 대연합을 구성해서 장기 집권 연구 집권으로 가는 길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결국 이준석이랑 윤석열은 치맥을 먹을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치맥을 둘이서 먹는다고요. 저번에 이제 대선 기간에 둘이 치맥 먹고 화해하려고 맥주를 많이 먹었잖아요. 지금은 그러긴 좀 그렇죠. 이준석이 먹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만나는 모양새는 내지 않겠지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 보일 거고 그다음에 합치는. 이준석은 자기 몸값을 올리면 올릴 수록 유리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둘이서 화해 치맥을 먹으려면 엄청나게 양보해야 될 거예요. 이준석한테 거의 항복하듯이. 슬쩍 화해해서 기어 들어가면 또 이용당할 텐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하고 가깝다라는 걸 굳이 말해봤자 이득이 이득이 안 되잖아요. 요즘 윤석열 치는데 아주 재미 붙였는데요. 지금. 윤석열 침해칠수록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 흐름이 얼마나 윤석열한테는 좋아요. 그럼 이준석은 절대 윤석열이랑 같이 만나진 않을 거다. 윤석열 항복하기 전에는. 항복하기 전에는. 그 정도의 뭐가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된다. 윤석열이 항복을 제 뜻으로 할 리는 없잖아요. 없죠. 그 배우들이 있다. 그걸 시킬 수 있는 힘이 그걸 시킨다면 그때나 화해가 되지 둘이서 화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준석이 여러 사람이랑 다 척 치고 사네요. 네.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살아온 싸움꾼이잖아요. 방화범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